안녕하십니까 이태원을 촬영 때문에 와보다니 오늘 하루를 책임질 카메라인가요? 제가 사실 메이킹을 살짝 낯가리는데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져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 점점 말이 많아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솔로의 슬픔이죠 옆에 오지 않아요 나 외롭습니다 제가 여기를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날 때 구겨야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이랑 아보카도 오일이 되게 몸에 좋대요 이거 뭐야 대용량으로 팔아 알겠죠 여러분 그냥 식용유는 몸에 안 좋습니다 다음 장소로 홍대 간대요 홍대로 홍대 좋아하시나요? 끄덕끄덕 힘을 줘야 돼요? 볶음 보이나요? 있어요? 아까 힘주는 거 까먹었어요 홍대용 아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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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혼자 다녀. 솔로의 슬픔이죠. 잘 추시네요. 막춤. 이번 춤 예쁜 것 같아요. 안무를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댄서 언니들이 예쁘게 쳐주실 거예요. 오케이 한 번은. 한 번 다시. 누가 저 고르셨는데? 자 수고할게요. 와이 와이. 와이 와이. 나 사람 계셨네. 아 뻘쭘. 여기. 어 잘 나왔는데? 포샷만 잘하면. 샐러드 싸왔어. 싸왔어? 집에서. 밤에. 칼질하면서. 버터에 볶아서. 네. 이게 고지방이라고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몸에 좋은 기름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물에 나온 기름이 좋다고요. 그래서 대창 곱창도 좋고. 단. 설탕. 탄수화물을 드시면 당이 올라서. 혈관에 찐덕한 당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당뇨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했다. 이 안에 샐러드 있어요. 보냉 가방. 제 도시락 가방. 버터도 있어요. 나름 맛있어요. 치즈도 있고. 치즈. 아까 오면서 하나 뜯어 먹었어. 이케아 도시락과. 완전 좋아요. 옷도 좀 이케아 같은데. 식사하세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식사하십니까? 괜찮죠?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장인 먹었어요. 빨리 주세요. 안녕. 또 탑승. 탑승했어. 꼴벌이에요. 맞아요? 아니. 어, 꼴벌이요. 꼴벌이에요. 네. 귀여워요. 어, 팔에 되게 비싼 거. 보헤미아 랩. 탱글이야. 탱글이야. 얘가 악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 말은 필라테스에서. 진짜 밋밋하게. 소박, 소박한 근육. 생긴 거예요. 1도 없었거든. 저거 안 끼는 거. 어제 팔 운동 했는디. 잘 들어가네. 찾는 쪽. 찾는 쪽. 쌤이 전 팔 다리에 근육이 1도 없대. 생활 근육밖에 없다고. 지탱할 수 있는 정도만. 지탱할 수 있는 정도만. 쟤이 무지인데? 틀 줄 아는 척 없어? 없어요. 이거였고 버닝 춰도 멋있고. 인간에. 이리 서른 뒤에는 빨간 두근만. 언뜻 다가 보니 그게 돼. 이맘. 나도 모르는 선. 자. 하나. 둘. 셋. 넷. 뭔가. 볼터치 광고 같지 않나요? 할 수 있다.